안녕하세요. 저는 상롱중학교 3학년 허진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삼총사에서 활발함과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유이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. 그 친구는 정말 활발하고 밝고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삼총사를 관람해 보실 때 여기 핀을 집중적으로 포인트 두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고등어를 하면서 진짜 연기력이 많이 늘었어요. 진짜 좋은 가르침과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배움을 받아서 연기력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도 지금도 서툴고 잘 못하는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. 실망이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깜짝이는 거잖아요. 저 한 방안에다가 깜짝이는 거 보다 더. 나 오늘 진짜 웃어고 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